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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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임마 거기서 뭐해 와 와 일로와 와 일로와 야 부시 확인해봐 디바쳐 됐다 뒤로 앞으로 이동하면서 평탄 오케이 재고 오케이 깡총 아하 더블킥 더블킥 야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 하하하하 더블킥 좋아 파토 갱 한 번 갈까? 뭐 있어? 누구 죽었어? 이렇게 알았지 파토 싹부터가 없어 잡고 옆으로 빠지 형 또 한 번 더 빠지 다시 한 방 이 녀석 이것이 랭가다 이것이 랭가야 최고의 정글 포신자 나 랭가야 임마 내 패시브를 무시하지마 좋아 칼날 물이 먹어야지 좋아 아 요 맛에 랭가하는구만 이래서 랭가를 좋아하는구만 사람들이 아 아 아 아 어디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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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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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잡긴 했는데 아 창피에서 끌고 오긴 했어 야 야 이거 이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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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간다 얘들아 빠져 얘들아 빠져 얘들아 빠져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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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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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자꾸 1대1 교환에 서포트하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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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다고 한겁니다 네 랭가 어디서 죽음 브랜드 자름 아아 똥 야 진짜 정치좀 그만하자 나도 짜증난다 고만해라 진짜 어? 고만해 야 니네가 못한거 내가 지적해줘 좀 매너좀 해라 내가 뭐라고 하냐 어? 무슨 다들 정치라고 개같은 놈들 어? 야 무슨 국회냐 작은 정치판이 열렸어 뉴스는 하나도 안 보는 녀석들이 그냥 게임만 하면 정치 어? 야 너희들 니가 니네들이 야 부정부패하는 국회여들아 다를게 뭐야 게임에서 부정부패하는데 어? 이런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로 보나 나를 어? 너 스트레스 나한테 풀지 말고 게임 열심히 하자고 어? 너 이거 템탑해 야 너랑 나랑 오늘 처음 보는데 내가 어떻게 너 전용 플레이 해주냐 어? 나도 내 플레이가 있는데 어? 적당히 좀 해 미스포춘 쿠키 메탈 쿠키처럼 바스라트린다 내가 제일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대형 죄인이야 너 이거는 잘했다는 말 한 번도 못 듣겠지 시들이 잘해서 내가 딴 거겠지 어? 답답하다 답답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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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놓고 좋아 오케이 빠지자 좋아 오케이 돌격해도 넌 느려져 친구야 레지라 지절도 실수하면 지들 실수하는건 가만히 있어 그러고나 혹은 지들 시도 남의 탓 해 그러다가 내 탓하면은 그냥 다들만 그냥 거품을 물고 그냥 어? 이런 세상에 아으으이 씨앗까지 정말 이런 씨앗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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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간다 야 이런거 이거 칼 와 아아아아 와아 탭피 하나야 1 4x1 좋아 спрос 됐다 됐다 미포 죽었어 쟤라스포 죽었다 아이고 야 쟤라스포 이거 바로crime 안하는데 아이고 니앤놈 에다가 пок야지 이란해서 실패 했구요 오지구요 달려가지만 난 그가 공격할 수 있는 건 공기뿐이죠 민원한테 인기 맞는 남자 아무것도 못다 봐봐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양 올릴 수 있다고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안 하잖아 그게 왜 그러겠어 그래봤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봤자 그래봤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뭐 할 거야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뭐가 되는데 대체 뭐가 좋아지냐고 어? 그래서 뭐가 좋아지냐고 좋아 야 야 너 킬 데스 마이너스 해봐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야 피지컬이 살아야지 그냥 야 나는 무슨 공격 못하는 줄 아냐 어? 그냥 조용히 입 다물어 인마 어? 그냥 조용히 입 다물어 어? 그냥 157 너 니 KDA 눈에 담아라 어? 너 니 KDA 봐라 이게 인마 이게 사람이냐 어? 니 KDA 인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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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잘됐어 어? 나 그런 생각이 들어 차라리 여기서 해방된게 잘될까 하는 생각인데 헤베 하나로 두 카드 해방될 수 있으면 진짜 싸게 해방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스 50원에 탁보다 다름없다 괜찮아 괜찮아 왔다 왔다 오히려 야 야 야 야 도망가 야 도망가 하아아아 와 와 와 야 못잡아 야 잡아야돼 무조건 야 안돼 괴물이 됐다 야 이제 괴물이야 야 이제 괴물 됐어 우리 지금 하 엄청 좋았는데도 이런 세상에 하지만 걱정마라 이거 어 탑 내주고 다른 라인 키워 나도 그에 맞춰서 운영한다 걱정하지마 운영하면 돼 아 다 죽을게 빠져 x3 빠져 x2 빠져 x4 그렇지 아야야야 앗 아 에이 이이 선풍자식 용서하지 않겠어어어 용서하지 않겠어어 모서 죽게 개자식 어허 피하고 이거라! 그렇지! 너무나 없애고 그렇지 다 왔어! 뛰워! 으앙카카! 와! 잡았다! 죽었다! 해냈다! 다 죽었어 안 죽었어 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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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지 너 죽었어 임마 지은 안 싸워 나 너랑 싸우기 싫어 그렇지 빠져주고 여기서 울려주고 다생이 궁극기 들어가면 빠져 그렇지 빠져주고 다자가 빠져주고 다생 좋았다 그렇지! 야 밀당 지렸어! 이제 우리가 문어 사내법을 알았어 문어 사내법을 알았어 좋아 좋아! 문어 문어 좋아 하루마루 없애야돼 어허어! 트페이 오고 노마이갓! 으아아앜! 트페이 집에 다녀와! 트페이 집에 다녀와! 매우 아플거야 플러시스턴 개군 빠우리 바로지요 하아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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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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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불어버려! 지금 빠져 좋아! 군복기 킥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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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아앜! 와아아아 이게 뭐야아! 왜 이런거야지 이거 아 컴담 멋졌는데 너무 잘했는데 마지막에 그 한발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아야는다고 느꼈다 오케이? 좋아했어 좋은공부가 되었어 좋아! 어! 군복기! 베비군! 프렌드! 이거이가! 와아아아! 맞발! 제발! 하지말길이!! 하지말아세! 나 개핀다 개핀 일라고 잘 들어와 식은죽 먹기 아, 좋아 식은죽의 양이 많으면 좀 힘들어 그렇지 어우 양 많은 식은죽 잘 먹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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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롱 쏟아 달아가지고 좋아, 가자 아이고, 키라문님께서 드디어 1킬했다며 키라문 100개 주신다며 감사합니다 100개 서불, 키라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네요 눈물 닫고 어 좋았어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야 눈물도 사치다 지금은 탑을 가지고 먼저 있어 여기서 탑을 아 바다못해 가지고 먼저 여기서 대기해 일라고가 분명히 올 테니까 주위에서 탑장판 탑장판 여기서 탑장판 탑장판 뒤로 빠지면서 큐 아아이 탑장판 탑장판 여기가 탑장판 킬러스 때 오케 기다리고 있다가 깔끔하게 탑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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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와 뭐야 뭐 이렇게 죽어 나 진짜 뭐야 아 나이스 아 뭐야 나 왜 이렇게 안탔거야 진짜 나이스 좋아 오오 이겼어 키다리야스오 승리 킨 189에 큰 키를 자랑하는 키다리야스오 승리 승리 좋았어 좋아 야 공기 좋다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올테죠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뭐라도 해야만 할거 같아요 그러면 나을까 싶어요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참 맘처럼 되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대 그대가 날 떠난 검지 아님 그대가 맞는지 빨래는 세탁기로 해야 돼요 울은 안 돼요 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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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앙금이 가라앉듯 다시금 선명해져요 잠시라도 모두 잊을까 잊을까 우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그게 참 맘처럼 되지가 않아서 그게 참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물지펴버린 마음이 사랑을 쏟아냈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태워내도록 난 이름을 앙다물고 버텨야 했죠 하지만 여태 내 가슴 속에 그게 참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빨래를 해야겠어요 이 노래 할 시간 내요 빨래를 해야겠어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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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